카밀 카밀? 응 카밀 공사장 오 이 분위기는 뭐지? 왜? 공사장이지? 뭐지? 오 카리스마 장난 아닌데? 우와 오 저거 진짜 어떻게 하냐 카리스마 넘친다 와 아크라 장난 아니다 무용수인데? 우와 헐 대박 딱딱 절도 있다 네 오 오 우와 와 와 춤추면서 노래 부르기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저거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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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유연하다 오 오 진짜 파워풀하다. 그러니까. 우와! 우와! 우와. 아니 지금 계속 누가 보고 있어. 어? 그치? 저 사람 세월반이 주인공 같은데? 세월반이. 아. 잠깐 이따 다시 나오면 봐야겠다. 와. 이 사람 말하는 거지? 어? 와. 이름이 뭐였지? 아. 아미르칸? 아미르칸. 아미르칸. 맞아. 오랜만에 본다 그치? 진짜 재밌었는데. 학교에서 맨날 틀어주시면. 와. 진짜 힘들겠다 저거. 뭐야 옷이었어? 우와 뭐야? 어디까지 풀어지는 거지? 붕대. 아. 다 붕대형 하얀 게? 우와. 우리 서커스 같다. 여기 여기. 걸크러쉬의 아이콘만 아니야? 완전히. 멋있다. 멋있다. 그러니까. 름. 노래도 좋고. 우와. 거의 그냥.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은 바로 살 빠져요. 딱 한 방아지면. 와 장난 아니다. 우와. 뭐야? 트램폴린을 쓴 것 같아. 우와. 까꿍.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가수야? 무용수야? 그러니까. 이 일이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벌써 끝났네? 뭘 본 거죠 우리? 이렇게 쏙 하고 지나갔어. 보니까 뭔가 뮤직비디오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하고. 근데 아메리칸이 지금 나오니까. 맞아. 지금 배우잖아. 그러니까. 뭔가 영화의 이런 한 장면 아닌가. 춤추시는 분이 가수인지 무용수인지 굉장히. 그러니까. 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와이어나 이런 기계를 썼어도. 한 개가 있는데 완전히 완전히 덤블링하면서 진짜. 웬만한 남자들도 그런 소화하기 힘든 액션을. 진짜 힘들지. 그러니까. 대단했어. 열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영화 맞는 것 같아요. 영화. DOOM 3? DOOM 3. DOOM 3. DOOM 3. 여기 이렇게 써있는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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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